2014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에서 참사의 소식이 들려온 지도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외치며 시민들의 동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어느덧 아홉 번째를 맞게 된 4월의 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9주기를 앞두고 기억과 약속의 달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4월 16일까지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에 시민들이 함께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세월호예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지을 수 없습니다. 기억과 연대, 행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유가족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가 9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 어느 것 하나 앞으로 나아간 게 없다고 외칩니다. 왜 배가 침몰했는지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진상 균형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그 책임을 제대로 유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획에서 지으라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건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4.16과 얼마 전 12구 이태원 참사.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 참사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애도는 끝날 수가 없고 계속될 것입니다. 늘 세월호 가족과 연대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같은 불쌍한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기를 저희가 먼저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 행사는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달 8일에는 용산에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12일에는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식 기억식은 15일 전야지를 시작으로 16일 안산 화랑 유원지와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 공간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